12월 결산법인 상장회사 가운데 42곳이 비적정 감사 의견 등을 받아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국거래소는 12월 결산 상장회사의 지난해 사업 보고서 제출이 지난달 31일 마감돼 코스피 상장 4개 회사에 대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선도전기와 하이트론 시스템즈는 지난해 처음으로 감사 의견이 거절됐고, 쌍용자동차는 2년 연속으로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습니다. 선박 투자 회사인 하이골드 3호는 감사 의견 부적정으로 상장 폐지가 예고된 뒤 기한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오는 11일 상장 폐지됩니다. 코스닥 상장 회사 가운데 38개 회사가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아 상장 폐지 이유가 발생했습니다.